이거 누구야? 라비인가? 라비야! 라비야! 진짜... 라비야! 전화하는데 그대로 있어 왜? 야... 잠깐 앉았다 지금 방금 내가 다 걸은 거 아니에요? 야 거기 쓰레기 보이지? 이거? 이거 다 내가 치운 거야! 너 뭐야? 너 뭐야? 겁나 걸었네 진짜 야 너 그거 주러 온 거야? 쓰레기 없었어? 빨리 가자! 렛츠고! 쓰레기 좀 가자! 이야 이거 정말 많다 우와 장난 아니야 나 이거 혼자 다 됐어 이거? 야 엄청 많지? 고마워 많은데? 쓰레기가 너무 많은데 거기에? 이거 해결이 안 나요 이거 해결이 안 나요 오 그래도 힘을 모으니깐 좀 빨리 되네 오 그래도 힘을 모으니깐 좀 빨리 되네 와 끙긋하셨습니다 결코 안 갈 것 같던 시간도 가고 절대 안 올 것 같던 시간도 온다 너무 힘들어 우와 너무 힘들어 야 라비야! 자 라비까지 오면 하나 둘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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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스 사이스 유적 사무소보다 빡세 아 진짜야! 깨끗해졌어 근데 아 그렇지 우와 별의 벽에 다 있다 딱 보이는 것부터 이거 이렇게만 해도 부안해서 굉장히 좀 좋아하시지 않을까? 좀 만족을 하는데 여보 이거 끝이야 다 이거 두 개야 비밀봉지 두 봉지 이거 죽긴이 아니고 뭐 죽긴 뽑긴 그냥 끌어다 나르긴 힘들어 죽긴 죽긴 성공! 많이 죽긴